연애는 했었어? 고등학교 때?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청주 중학교 때? 율량 중학교 다닐 때? 율량 중학교 때 거기 남녀공학이었어? 남녀공학인데 학교가 딱 반으로 갈라서 여긴 여자 여긴 남자 근데 그걸 떨고 또 만나는구나 원래 그렇게 해놓으면 더 잘 만나지 않나? 이벤트 안 해줬었어? 한참 이벤트 많이 할 때인데 그치? 그때는 막 100일, 200일 셀 때지 그치? 100일 때 100원 주고 200일 때 200원 주고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아 아빠 이거 방송 볼 텐데? 아니 그때는 100일, 200일 꼭 챙기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? 근데 아빠가 그때 너 MD라고 알아? MD? MD가 뭐야? MD 플레이어 몰라? MD? 잠깐 나왔던 거 있어 맞아요 맞아요 희한한 거 응 아버지가 이제 생일 선물 받고 싶는데 MD를 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MD 되게 비쌌거든? 응 그 당시에 그 당시에 40만 원이 많았어 뭐? 비싸다, 비쌌다 응, 근데 그것도 한 100일 한다고 팔았지, 이거 아버지는 야, 그... 옛날에 그거를 팔어? 딴 걸 산 거야? 딴 걸 산 거지 뭐 샀는데? 그때 뭐... 뭐 지갑 같은 거랑 어 그때 한참 그 자전거 타는 브랜드ynth에 비쌌 비쌌 그 포토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 바구니에다가 사탕 하는 게 있었어요 independ impose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이벤트 한 번 하고 무 positives 끝났지 뭐 이렇게 드려야 했으신지 돈 마는 안atas 되게 능력 있는 남친이언래 인ни theor 체등이운 les인들 그때 내가 생일 때 다가왔을 때 였나? 생일이었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너무 서운하잖아 내심 숨겼지 마음을 아닌 척 뭔지 알지? 틈틈 더 스타일! 피곤해 피곤해 집에 다 와서 또 같은 아파트 단지 살았거든 그래서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트로 쭉 다 치는데 그러고 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거의 다 다칠 때쯤 CD가 탁 들어오는 거야. 트라이X 아니야? 광고 많이 받은 친구야. 손 끼면 어떡하려고 잘못하면 올라가,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딱 끼니까 이게 엘베이트가 쫙쫙 열리잖아. 그때 받았던 CD가 박효신 씨의 동경 먼 곳에서 이런 그 중학교 때 그런 추억이 있지. 그래서 그 박효신 씨의 그 앨범은 정말 많이 들었어. 뭘 그렇게 좋아했을까? 뭐야 이거, 공 입고 한 거 그거 아니야? 자기가 무슨 컬러링인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. 여보세요? 자기가 무슨 컬러링인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. 여보세요? 효주야! 뭐해? 나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이야. 아 해적 촬영하다가 올라가는구나? 어. 야 근데 이 컬러링 원래 이렇게 고객 광고 이거 네가 설정한 거야? 나 컬러링 뭐야?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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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저기 주택 청약 넣어야 될 거 같은. 소리야. 어떻게 바꾸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뒀는데 아 그런 거야. 아니야 되게 되게 너 같았어. 서울 촌놈 나가기 전에 효주 너 엄청 걱정했었잖아. 나 좀 걱정했었잖아. 그치? 근데 이거 나가고 주변에서 뭐래? 아 나 주변에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방송 나온 거니까. 어. 재밌게 잘 봤다고 안부 문자도 엄청 받고. 되게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나도 신기하더라. 어? 방송에 참. 아 방송 나가고 나서 정말 촬영 현장 가면은. 그 이유를 자꾸 스태프분들이 세 번씩 물어보셔. 야 진짜 너 해적 촬영할 때는 그 스태프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? 옷 입다가도 막. 응. 괜찮으세요? 네. 진짜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너 이제부터 당분간 좀 피곤해졌다. 그러게. 다들 배려를 엄청 해주시고 방송 나가고 나서. 아니 이거 방송 다시 보는데. 너가 서울에서 볼 때와 가장 다른 건. 의외로 승부욕이 되게 세네. 아 그게 서울에서랑 다른 점이야? 아 너 왜냐면 서울에서 너 만날 때는. 너가 막 작품을 할 때 막 너가 엄청 욕심부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. 아니야. 나 욕심부려서 하는 스타일인데. 아 그래? 아 그래? 다른 여자 배우랑 착각했나 내가 이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 그래? 아니 진짜 다시 보니까 좀 청주를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. 어 나도.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정말 특별하더라고. 그래서 어 마음이 몽클해지는 것도 있고. 그 어렸을 때 매일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.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한편의 앨범처럼. 감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. 너무너무 감사하고. 승규 너한테도 너무 고맙고. 알겠어. 하여튼 촬영 잘하고 언제까지 촬영해? 밥은 먹었어? 어? 밥은 먹었어? 어? 아 또 시작이야? 너 이렇게 흐름 이상한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지? 어? 야 촬영 언제까지 했는데 밥은 먹었어? 무슨 얘기야 그게. 또 시작이야? 같이 있다는 거야. 아 같이 있는 거야? 범성이 일단. 지금 우리 상태 체크. 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. 거긴 그대로 유지해. 그래. 아니 저기 뭐냐. 다음 주 토요일날 4시쯤 뭐해? 어? 다음 주 토요일 4시? 어 우리 회식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.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해 봐. 알겠어. 알겠어. 다시 연락해 봐. 그래 알았어. 오케이. 안녕. 고마워.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감사합니다. 촬영 잘해. 네 고마워. 똑같아. 똑같아.